위대한 손남심 예예예 위대하다 손남심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세요? 여기구나 아니죠 위대하다 손남심 크레센도 팬들이 떼창할 부분을 알려주세요 예예 응원법을 제가 조금 생각을 했거든요 응원법 스쿠르텍 하는 거 맞구나 너 좀 부끄럽긴 한데 뭐해요 말해봐요 손남심 할 때도 약간 뭔가 좀 종교같잖아요 사이비 종교같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대한 너 위대하다 손남심 뭐 이런식으로 응원법을 좀 만들어주시면 너무 GS25지 거시잖아요 위대한 닭다리 위대한 닭강정처럼 아 그래요? 너무 편의점스럽지 않나요? 손남심! 이렇게 빠르게 들어가면 안돼? 아 여기 아니죠? 네 손남심!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이제 노래 그쵸 이제 여러분 차례 어떻게 어떻게 예예예 위대한 손남심 아 여기 아니야 예예예 위대하다 손남심 아니요 아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세요? 아 몰라요 어디에요? 여기구나 아니죠 네 위대하다 손남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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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으로 이 구간이죠? 1절 끝나고 2절 들어가기 직전 있죠? 네 근데 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종교같아져가지고 이제 여기 말이야 떼찬 손남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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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남 손남 러브 이렇게 이런식으로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뭘 알았어 소희님께서 위대하신 손남신 잘생겼다 손남신 사랑해요 손남신 아 이거다 예예예 위대하신 손남신 예예예 잘생겼다 손남신 예예예 사랑해요 손남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그럼 왜 손남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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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네네네네네라 이렇게 아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캣스파라디오 손남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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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감사합니다.